동대문구가 서울시립대학교와 업무협약을 맺고 15주년 주민수건 배봉산 적환장 부지정비에 나섭니다. 서울시 소유로 서울시립대학교가 관리권을 갖고 있는 전농동 3-48번지 일대는 80년대 생활쓰레기 적환장으로 사용됐으나 2010년 사용이 중단된 이후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흉물로 방치돼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해당 부지에 대한 법적 권한이 없던 구는 서울시립대학교와 유효부지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주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원용걸 서울시립대학교 총장은 우리 대학이 갖고 있는 유효부지가 구를 위해 쓰일 수 있어서 흔쾌히 승낙했다며 앞으로도 동대문구민을 위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필영 동대문구청장은 신속히 부지를 정비해 주민들을 위한 새로운 공간으로 재탄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